흠... 길을 가볼까... 어... 이제 가면 훔치세요. 아, 뭐요? 또 돼지를 싹 다 잡아도 파묻는 겨? 아휴... 구제학이 아니고요. 요 앞에 뭐 바이오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찔끔 됐다고 짓거리더네요. 아, 출밀다 그렇게 말 짓거리더리만! 이번에도 아주 돼지를 싹 다 잡아도 파묻는다 그러면 나 아주 환장해요! 아휴... 그 형이 신경쓰마시고 가보세요. 에? 에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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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지? 으아... 어, 안돼! 살려주세요! 으아... 도망가자! 으아... 아휴... 저런 게 있다니 빨리 마누라한테 말해야겠다. 여보, 그 소식 들었어? 어, 무슨 소식인데요, 여보? 어, 좀비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이거... 아니, 박사님! 좀비가 사람을 물었다고요? 어허! 젊은이! 우리도 얼른 도망을 가야한다네! 네! 그렇게... 좀비들과의 치료한 사투가 시작...